오늘은 또 어 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네네 빨리 오셔야죠 이렇게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오늘 예 음 사진데 가방을 맨날 저렇게 즐겨 대화 하실래요 아 코어 뭐고 아 아 오늘 여기 그 구마자가 한 분이 계신다 그래 가지고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악령 택시를 하러 왔습니다 예 여기 어디라고 저희가 주소를 찍고 왔는데 예 신부님 찾고 계신 거죠 신부님 예? 피디 냄새 안 났어요? 무슨 냄새? 아니 저기 아무것도 안 나오신 거 같은데 일반인 보이지 않아요 아 저희는 그 영혼을 투여 내는 거에요 영혼이요? 영혼을 드신거에요? 그거 아니야 그럼 뭐죠? 그럼 뭐에요? 아무튼 여기 구마자가 확실히 있는거 같고 안경도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경은 아니고 대륙에 넘어온 것 같기도 한데 대륙이요? 왕대륙 그게 무슨 개같은 말씀이시죠? 주무님 아 혼자 개그하시고 부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네요 주무님 주무님 발에 그 벌레 자 가시죠 좀 진중하게 저희가 오늘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실 때는 장난치시면 안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주무님 왜요? 촬영할때는 수영깍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영깍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가방도 내고 밤에고 내가 다른데 수영깍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진짜 어떡하나 피디님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안 찍고 있습니다 저희 2천만 제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2천만이요? 아 맞습니다 2천만이든 2천이든 또 2천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리와 으아악 여기서 이따위로 할 걸?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때 되면 돼요 안 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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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도발 잘 들었고 정신 뚝발 잘 염마 찍으셨어요? 아 이거 풀을 찍고 있는데 보시면은 네 다 죽었잖아요 이게요? 이 악령 때문에 그래요 이 악령이 지금 이쪽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뭘 하고 있는 뭐든 예? 약자고 오셨대 이 악령 빨리 퇴치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발깍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큰 악력이라는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지금 그럴 수 있으니 얼른 가보시죠 오늘은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 정말요? 정말 저희가 구마를 제대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놈이 아주 센 놈이 아주 지금 이 지금 날이 기며 열두 낮 열두신데 이렇게 어두툼툼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이요? 셋인데? 대화 좀 하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구마 앞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옆에요? 아 안녕하세요 구마 옆에서 사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 오늘 그 잠깐 대화 좀 가능하실까 해가지고요 아니 아니요 오히려 전도하려는 이런게 아니에요 네 짧은 대화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온거라기 때문에 네 빨리요 수고하세요 네 네 악령이 확실합니다 아 예 왜 그러죠? 악마의 얼굴입니다 악마의 형상입니다 얼굴이요? 얼굴 보고 말하시는거 같은데 아니 신부님 왜 그런거에요? 제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목숨이 날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 기도를 한번 뭐라고 아니 저 아니 저 죄송한데 방금 치키치키 차카차까 초코초코 해 하셨는데 정신과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나라 백악 뒤집어지는 꼴 아우 신부님 빨리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아우 씹새끼 진짜로 여기 앉으세요 예예 네 보시죠 악마의 자국입니다 확자 조용하십쇼 아 잠시 대화 좀 하겠습니다 네 네네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덕팔이요 아 덕팔씨 아 덕팔씨 아 덕팔씨 그거 말고는 다른 배를 치는 없을까요? 아 저 이름은 김덕팔이인데 뭐 덕팔이 뭐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라고요? 빨리 뭐 할 것만 하고 얘기하시고 가세요 네네 화나실래요? 아니요 화 안났어요 원래 그냥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화 안났어요 대화간 동안 그냥 어? 대화를 좀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다 들리지 않냐 잠시 저랑 따로 대화 좀 하고 오실까요? 뭐 어떤 아 잠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기 아아 촬영하지 마요 아 저기 죄송한데 네 촬영을 도와주고 오셨으면 네 성신성립과 답변을 하셔야죠 네 괜찮으세요? 네 어이 대화하고 어머니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묻는거에요 네 신부님 잠시만 베드로 제 이름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 뭐 나무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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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안났다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다고 하는거냐고요 왜 그러셨어요? 여기 왜 오셨죠? 여긴 뭘 여긴 우리집인데 당신 집 아니잖아 우리집이에요 당신 이름이 정말 김덕팔이 맞나요? 김덕팔 맞아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생겨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김덕팔씨 네? 네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웃어? 웃어 이게 장난이니까 당신? 난 당신인거 같아 이지아 본성을 드러내네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전혀 무섭지않습니다 나도 안보여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시네요 드디어 어? 그래 너의 이름을 말하여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진짜 이름을 말하여라 너의 이름을 말하거라 내가 김덕팔처럼 보이냐 내가 김덕팔처럼 보이냐 내가 김덕팔처럼 보이냐 빨리 피해 내가 김덕팔처럼 내가 김덕팔처럼 보이냐고 저리 가거라 웃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얼굴 붙어가네 진짜 빨리 양념을 아 아 아 아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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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thropods 아 사랑하는게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아니 이게왜 아니 왜 왜 아 phrase 아니 쭛 신분님 도보이가 신분님 신분님은 안됩니다 도보이가 신분님은 안됩니다 야! 잠시만요 신부님! 미카 도망가!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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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때? 미카! 미카! 누구야? 미카! 빈 통화 가셔야 돼요 왜 그래요? 저거 괜찮은데 아니요 아니요 당신의 악몽을 할께요 떠나가거라 안돼 저거 괜찮아요 네? 안돼 어디 가느냐 아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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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저거 어떻게 된거죠? 악마가 어디갔습니까? 저 아까 밖에 나간거 같은데? 팔손신분님! 네? 도망가셨습니다. 예? 아니 죽으셨다고요? 잠시만.. 어 손 씻으시네.. 이 악령새끼들 꼭 지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나가볼게요 잠시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 사람은 도망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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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